일단 저한테는 사기꾼? 틱톡 한다. 도와줬거든요. 아 오빠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. 리사랑 같이 밥을 한 번 먹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 형이 와서 한 번 사준 거 같네요. 사준다고 해 놓고 자기 카드가 없대요. 아 그랬나? 그래서 내가 기할 수 있었나? 아 그럼 내가 내가 뭐라고요? 생?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. 기대만 해주세요. 상상력을 판매하는 것 같아. 상상력만큼은 나의 이미지를 판매하기고 나세. 상상력을 판매하는 것 같아. 사기꾼? 상상력만큼은 응? 광 Sensory Book